우리 광복군은 정신적으로나마 조국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앞장설 것임을 광복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세상 다짐합니다. 창문 80주년을 맞이한 오늘 현재 광복군은 모두 12분이 살아계시며 한 분은 일본, 한 분은 미국, 그리고 국내 10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오늘 기념식이 그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 선열들의 삶과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신없게 놀아issir 정신없게 놀아issir 정신없게 놀아issir New York